지난 21일 열린 예장통합 105회 총회를 두고 불통총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4회 총회 당시 명성교회 세습기를 터준 수습점권위원회의 결의를 철회해달라는 헌의안이 12개의 노회에서 올라왔지만 본회의에서는 결국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통합교단 내에서는 자괴감을 호소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도림교회를 중심으로 예장통합 온라인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상 처음 진행된 온라인 총회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모습입니다. 총대들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총회장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빨간 거 들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총회장님의 시력으로 총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팻말을 50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총대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팻말을 들고 있는 총대들의 의견들이 완전히 묵살되는 그러나 총회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총회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12개 노회에서 헌의한 명성교회 수수반철에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정치부로 넘어갔습니다. 총회 헌의원에는 총회규칙 제16조 7항에서 명시하는 대로 총회 헌의안을 해당 부서로 분류 이첩하는 역할이 그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제기된 헌의안은 정치부를 비롯한 해부서에서 심의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던 최경구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헌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정치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왜? 작년에 총회에서 결의했잖아. 이렇게 해서 반려 아니면 임원에 그냥 돌려주든지 아니면 반려하면 가온 줄 하면 끝나는 거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회법을 가르치는 교수 역시 결과가 내년 총회에서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서에서 다룬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명시적으로 임원에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위임한 적이 없어서 총회 임원에서 마음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어쩌면 다음 총회까지 그냥 갈 수도 있고 이번 총회를 지켜본 명성교회 교인들은 성명을 발표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서라도 김하나 목사의 부임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예장 추진회의도 이번 총회는 위법하며 따라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25일 열린 정치부에서는 명성교회 수습안 처리안건을 정치부 실행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실행위원회는 다음 달 5일에 모일 예정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